안녕하세요 플랫폿 보더입니다. 자 오늘은 마지막 스테이지 해볼 거예요. 일단 여기는 뭔가 놀이공원 같은데 원오프 스위치 서커스예요. 근데 왜 제가 피치 하냐면 이거 뭐야? 어 제가 피치를 좋아하거든요. 자 이매분 잠깐만. 이거? 자 잘 들으세요. 이거 느낌표 다 하는 겁니다. 느낌표. 오케이 갑시다. 뭐야 이거. 이거 근데. 잠깐만 저 꿀벌. 여러분 이거 2인 나노 플레이로 하는 거예요. 좀 말인같이. 2인 나노 플레이로. 아 잠깐만요. 2인 나노 플레이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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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옆에 가면 좋네요 아이고 고양이 피해요 피해 좋아 좋아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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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양이였을 때는 이게 어떻게 찾는걸 다해 posso Đây 살! 이렇게 어 어 잠깐만 이거 진짜 근데 왜 저희 목숨이 삼배드냐고요? 네 코너스 영상으로 아 뭐야 개장 안녕 패턴 패턴 아니 뭐하세요 오빠님 그게 막히긴다고 아니 잠깐만 하트 문제였니? 아 하트 문제였니? 아 하트 문제였니? 아 아 응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, 저거 많이 굽네. 우리가 담아 pani 포즈의 에티스트 음료원 아 어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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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먹습니다 조심하세요 야 빨리 와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아뇨 여기다 오예 데에 깔아두었어 좋습니다 마지막 점수는 내가 꼬둥이 얻고 왔는데 얻고 그리고 꼬둥이까지 만들어줬죠 이제 저기로 갑시다 공룡 그냥 저기 갈까요? 아니요 아니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그냥 저기로 갑시다 자 갑시다 저희 스테이지 1입니다 꼼꼼하게 해줍니다 자 공룡 플래시라는 어? 타네 야 너 요정아 그래그래 발을 통과한대요 같이 플래야 돼 어? 지금 제가 조정하고 있습니다 저도 점프가 돼 피해 피해 아이고 재밌네 나도 조정하고 나 나는 나는 방할 필요한지 너무 잘해 나 나도 우리 요시 요시 이거 요시가 특수 아닙니까? 조정 안하고 있지 어? 나 지금 안해 나도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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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바로 우리 요시 어른 어른 요시입니다 형 점프 안하고 있지 우리한테 봐 조심해 안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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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왕 우리 저기 아니고 지루야 위 이리 아 고생했어 잘가 너도 잘가 뭐하세요? 이거는 꽤나 쉬워 잠깐만 나 좀 기다리고 뭐합니까? 잠깐만요 나 좀 나오겠어 오르기 정도 못어리게 친구야 동의어 동의어 와 지금 그림이 세 개 세 개가 됐군요 내 이름이 동동 아니거든 자 넘기고 자 이제 쿠파방을 향해 출발 아니 빨리 눌러주라고 와 이제 쿠파방만 나왔네요 뭐지? 그냥 갑시다 자식 여기가 저거 다 모아야 된대요 일곱 개밖에 없어요 우리 총 몇 개 있어? 일곱 개 다는 안 모아도 돼 다는 안 모아도 돼 이거 어디로 모아줘 여기가 나왔네 여기다 한 개 모으면 여덟 갠데 모아줄게요 여러분 파워모드 이거 편집해 편집해 타이메 정지 그 확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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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를 보내버린다. 나를 보내버린다. 그냥 깨 피다 깨. 이거 해야지 얻어야지. 안 얻어? 이거 우리 얻으러 온 거잖아. 나 이거 예려공이야. 아 이거 시간제가 있어. 그러니까 빨리. 아니 왜 놔. 아 이거 포기해 포기해 봐. 아 가 가 이거. 아 버블스. 왜 안 나아지냐고. 버블스면 또 날아지잖아. 아 버블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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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타고 깨골골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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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 준비 먹을 준비 아니 성남도 왜 먹어 이거 이거 나 그냥 가 빨리 아.. 빨리 먹어 이제 더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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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편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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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편집 쿠파넌 가면 이제 다시 틀어 따른데 따른데 이거 썩봤어 썩봤어 연 3개 더 오네 아 진짜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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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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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빨리! 이거 안돼 이거 실패하고 올게 응 이거 진짜 잘한다 우리 깼어 아 방심하면 안돼 아 괜찮다 방심하면 안돼 방심하면 죽을 건 너는 같이 좋아 잠깐 풀어줘 여기 왔으면 좋아 드디어 여러분 드디어 쿠파와 대결할 수 있게 됐어요. 쿠파와 대결? 아닌 것 같은데요. 이거 제이가 처음 해가지고 이거 잘 몰라요. 25분. 이제 됐습니다. 이제 쿠파와의 대결입니다. 지켜봐주세요 끝까지. 영상 좀 볼 수 있도록 하죠. 자 부졌습니다. 이 별로. 갑니다. 가봅시다. 체크 포인트. 갑니다. 안 찍었군요. 태결 쿠파. 쿠파야. 사이웨이 3인데. 1-2인 것 같습니다. 자 이제 우리는 쿠파라고 해봅시다. 크라erver 제 проşamüre입니다. 원하는 고양이. llevjet. 제발. direction. 스테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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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브를 쓰려 했는데 못 썼어요 이거 빨리 너무 이거 너무 무섭고 이거 와 이거 무적의 하얀 노구리 마리오가 있어야 돼요, 이거. 할킬 수 있어. 이거 뭐야? 활공하겠습니다. 와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. 완전 무서워요 이거. 완전 무서워요. 아빠님 편지마 힘을, 편지마 있어. 편지마. 편지마. 후파. 물 덜어내는 자리. 이거 처음엔 너무 쪼끄만 돼요? 너무 쪼끄매요. 잠깐만. 어떡해. 아 잠깐만. 나를. 뭐해. 걔양, 쇠양은. 3세번에 이겨둬. 고향. 아니 고향. 안 떨어져요. 여기. 제. 제. 제 싫어가는데 이게 안 떨어져요. 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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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이거 처음 꺼낸 시원재에요 이거. 오. 잠깐만 바보 같은 데에다 쏘는데요. 바보 같은 데에다 쏘는데. 어디다 쏘네. 뭐야. 똑같아 도망갔어. 에이. 거꾸미가 아니고. 아. 아. 잠깐만 다. 다 고향이지 아직. 흠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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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오케이. 이 쿠파 자식. 쿠파는 그렇게. 약불이 되었으라고 합니다. 아. 약골이군요 3D월드는 끝났습니다 근데? 아직 끝이 아니라서 자 갑니다 여러분 자 1스테이지를 깬지 아니 깬 거 아니지도 몰라 이거 합정일지도 몰라요 아 여기있네 요정아 얘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잠깐만요 다다다다 에어 캔디병 이거 여기로 자 한번 갑니다 요정아 요정이를 살려주고 그리하여 마리오는 세계를 구했습니다 고양이 마리오 아니 왜 나는 안가 1등은 역시 저조 공땅 요요요요 대선 슈퍼마리오 3D월드 지금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요정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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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lk 요정아 뭐지? 맞다 친구들 아 내가 말했잖아 친구들이 모음이 되게 짧네요 그럼 자 그러면 이거는 다음 시간에 아니 왜 이거 벌써 20, 30분인데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집 때문에 너무 짧다고 아니 이러고 너네 싸우는 거 다 들리겠다고 너네 싸우는 거 다 들리겠다고 매트 밀면 위치가 진짜 아니에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안녕 아니야 안돼 편집 아직 안 끝났다고 워 아 아니 알감도 안 얼마로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